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이번 영상에 소개해드릴 종목 제주 반도체고요. 현재 시각 2월 21일 오후 7시 30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저녁까지 제가 발빠르게 업로드를 해서 내일 장 초반부터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 시작부터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어쨌든 이러한 연이은 하락폭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 제주 반도체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시면서 매집하지 마셔라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 올렸던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주문철 보이실 건데 밑에 답글 한번 잠깐만 보실게요. 감사합니다. 평만 32,000원. 나 진짜 미치겠어요. 이게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해도 어차피 지난 영상 들어오시면 보이시거든요. 이게 답글이. 그래서 순덕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평당가 32,000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보다 올라타시면서 매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잡자마자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15% 빠지고 시작을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수익으로 좀 엑시트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 한번 볼 거고요. 내가 만약에 좀 저점에서 매집을 해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겠어요? 목표가를 좀 잡아 드려야겠죠. 목표가 궁금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고점에서 매집하신 부분은 수익으로 어떻게 하면 어떠한 가격 전략을 가져가면 좀 수익을 엑시트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뭐겠어요? 제주반도체 이거 매수해도 되나요? 매수해도 되는지 그리고 매수를 한다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거고 그 다음으로는 뭐예요? 매수를 하건 어디에서 매수를 하건 제일 중요한 거 AI 반도체라는 이러한 재료를 동반한 상승세에 있어서 이러한 재료가 소멸하는 타이밍 같은 말이죠. 목표가 재료가 소멸하는 타이밍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좀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히든 종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나서 제가 남겨누린 히든 종목 받아 가셔가지고 당장 내일부터 바로 한번 좀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제주반도체 한번 시작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아마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이탈한 과매수 구간에서는 어쨌든 오버슈팅이 나오게 됨으로써 단기적인 차일 실험 매물이 이렇게 출애가 된다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단기적인 차일 실험 매물이 출애가 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1차적인 매물 소화를 위한 조정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아래꼬리를 말아주면서 턴아라운드가 나왔는데 이게 분명히 1차적으로 여기서 매몰대를 소화를 했는데 왜 이렇게 N자형 화동으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원하게 못 가냐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겠습니까? 거래량이 지금 많이 소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약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거래량이 안 붙어주고 있는 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불안한 건 사실인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거래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추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듬었어도 불구하고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쌍봉우리를 달면서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지금 이 타이밍이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5.6% 정도가 빠졌어요. 엔비디아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기술주에 대한 부분도 수급이 많이 좀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뭐 때문이겠습니까?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 있죠. 실적 발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빠진 거예요? 5.6%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0조 원이거든요. 130조 원. 이게 그래서 우려감 때문에 130조 원까지 이게 빠질만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좀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물론 우리가 좀 이제 또 포워드 VR이라고 하죠. 포워드 VR. 자 앞으로 엔비디아가 벌 돈에 비해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 라는 거를 이제 수치화 시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3년 평균보다도 낮게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 조금 웃긴 내용이긴 한데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자 나는 다음 달에 100만 원을 벌 수 있어. 라고 지금 엔비디아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엔비디아를 갖고 있는 많은 주제 여러분들이 아니 너 300만 원까지도 벌 수 있어. 너는 300만 원 벌 놈이야. 내가 알아. 너 300만 원 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수치화가 된 거예요. 나 100만 원밖에 못 벌 것 같은데 아니 너 300만 원 벌 수 있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내용 전개가 좀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앞으로 벌 수 있는 돈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대감을 갖고 있고 이러한 심리가 조금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따른 우려감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약간의 기술주에 대한 수급이 좀 빠지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타이밍이 얄궂은 것도 있죠. 타이밍이 좀 얄궂은 것도 있습니다. 좀 시원하게 좀 가져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런 타이밍에 또 이러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지금 이러한 연이의 하락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냥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지나가는 과정 중에 우리 지금 이런 타이밍 걱정했냐고요. 이런 타이밍 걱정했어요? 걱정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는데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냥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좋게 생각해보면 또 이 엔비디아가 또 이번에 시총 4위까지 올라왔었죠. 4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얼마였습니까? 2300조원이었어요. 2300조원. 2300조원이었는데 2300조원이면은 우리나라 코스피를 전부 다 합친 금액이 2300조원입니다. 2300조원. 어마무시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해볼 건 뭡니까? 자, 엔비디아고 나발이고 제주 반도체와 간에 이 시장의 중심에 있어서 얼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냐 이런 걸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장의 중심 혹은 뭐 시대의 흐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겠어요? 이런 중심에 있어서 시장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 재료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파악을 하고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이 AI 반도체라는 거 AI 반도체 이번에 S24가 출시를 했죠. 좀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어쨌든 출시를 했습니다. 자, S24 이렇게 출시를 했어요. 자, 그런데 AI 반도체 지금 제주 반도체가 왜 올라가고 있는지 혹시라도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AI 반도체 자, 먼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 사진을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클라우드 서버 기반의 AI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실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우리가 지금 실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인데 지금 우리가 핸드폰에 명령을 보내면 이 핸드폰을 서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역할 수행을 한 다음 다시 한번 전달을 해주는 시스템이죠. 자, 그런데 이 서버 자체를 칩 자체로 양산을 해서 스마트폰에 내재를 시킴으로써 얘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얘한테 야, 너 이거 좀 해. 그러면 얘가 누구한테 힘을 빌리지 않고 서버에 대한 힘을 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게 됨으로써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사용자한테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빠른 응답 속도 당연히 빠르겠죠. 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니까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주니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이 해킹이라는 건요. 해킹이라는 건 어쨌든 서버를 기반으로 해서 해킹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서버를 아예 칩 자체로 변환시켜버려죠. 그렇기 때문에 해킹할 서버 자체가 없다. 해킹할 서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도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되겠고 자, 저전력, 저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길게 설명드릴 건데 이번에 엔비디아의 배터리 전력 효율보다 약 8배 정도가 효율적이라고 이전에 언급된 적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AI 반도체라는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 들어가는 AI 반도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자체적으로 능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를 받았으니까 그만큼 뭐겠습니까?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합니다. 연산 속도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되는데 이 연산 속도가 빠르게 되면 또 어떤 단점이 생겨요?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열이 굉장히 뜨거워져요. 핸드폰이 그러면은 우린 또 어떻게 됩니까?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배터리가 비효율적으로 바뀝니다. 자, 배터리가 비효율적으로 바뀌는데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바로 저전력 반도체다. 그런데 지금 이 저전력 반도체가 필요한 기업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펜리스 기업이 맡기겠죠. 펜리스 기업은 또 뭐예요? 펜리스. 펜리스 기업은 판매를 영위하지 않는 판매를 영위하지 않는 기업들한테 어떠한 기술에 대한 특성에 있어서 어쨌든 요청사항을 보내는 이러한 기업을 말합니다. 판매를 영위하지 않는 기업을 일컫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펜리스 기업을 찾아서 요청사항을 보내겠죠. 우리한테도 좀 도와줘. 라고 해가지고 펜리스 기업에 맡길 건데 그 기업이 제주반도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게 제주반도체 그래서 지금 저점 대비 해가지고 현재가까지 약 7배 이상 올랐다. 700% 이상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약간 일시적인 솔직히 이거 몇 거래일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일시적인 조정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뭐 지지 깨지면 또 어디서 다시 또 추매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이런 부분들 전보다 일단 추세가 꺾이고 나서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절대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필요도 없고 정말 급전이 필요하신 거 아니면 매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전이 필요하신 거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매도하실 이유가 없다. 자, 그리고 제주반도체 제가 이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문자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이 타이밍에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 문자 내용 한번 보시면 제주반도체 12,500원 부근에서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12월 20일 날 제주라고 보내주신 분들 전보다 다음 날 안내드렸어요. 이 타이밍에 우리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확보가 돼 있었죠. 충분히 이만큼에 대한 거의 한 10거래일 정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제주반도체 12,500원 부근에서 LPDD4 저전력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했고 최대 수위는 누구다? 제주반도체다. 그래서 비중 30% 이상 매집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매도가는 추후에 제 안내 드리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도 매도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상단에 이렇게 곧잠에서 야, 이거 지금 여기 12,500원 샀는데 지금 3배가 올랐는데 이거 안 팔아? 안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난 안 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추세가 안 꺾였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추세가 안 꺾였는데 이걸 왜 자꾸 매도를 하냐고요. 왜? 추세가 꺾였을 때 우리가 데드 크로스 지점 찾아가지고 그때 타이밍에 우리가 매도를 해도 지금 타이밍이랑 똑같을 거예요. 2평선은 항상 평균값을 내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단기 2평선은 이탈하게 됨으로써 다시 한번 하향 이탈로 보여주는 이러한 임펄스 나왔을 때 그때 정리해도 안 늦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저점에서 매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보다 비싸게 사신 분들 싸게 사신 분들 훨씬 많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올라타면서까지 매집할 이유는 전혀 없었고 저점에서 매집을 했다면 더더욱이 매도할 필요는 더더욱 없었고 그래서 이러한 타점에 대해서 약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타점에 대해서 내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맨 처음에 영상 처음에도 보여드렸죠. 3만 2천원 평당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을 항상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다. 지금 AI 반도체라는 재료를 병행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재료를 병행하면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상당 구간에서는 사실 기술적인 분석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재료를 병행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최대 수혜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최대 수혜를 힘입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상당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분석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보다 단기적인 대응이다. 단기적인 대응이 우리의 그냥 돈이에요. 돈 단기적인 대응 그러니까 내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금 이 차트에 쓰는 시간 자체가 그냥 시간 이골 돈이에요. 시간이 돈이에요. 시간이 돈 모니터링을 하는 만큼 내가 더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이 타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제가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이 단기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부 다 좀 문자로 안내를 드리려고 하니까 문자 받으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자 이쪽으로 그냥 제주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제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날 바로 좀 답장을 드려요. 그래서 어떤 종목 얼마에 그리고 왜 사셔야 하는지 전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제주반도체에 대해서 목표가가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잡고는 있거든요. 고점에 일단 매집을 해놨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평당가를 알려주세요. 평당가 내가 지금 아까 댓글도 하신 분 있죠. 32,000원이 잡고 있다고 이런 분처럼 평당가를 하나 좀 남겨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추후에 있어서 전략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드릴 수가 있어요. 평당가를 보내주시면 비중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퍼센티지로 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지금 저점에 잡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목표가라고 적어주세요. 목표가 목표가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전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제주 목표가 보내주시면 제주에 대한 목표가도 안내 드리겠지만 신규적인 단기 종목까지 같이 한번 안내 드릴 거예요. 제주반도체 말고 다른 종목으로 스윙 종목 우리가 보통 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 안으로 좀 스윙 실현할 수 있는 종목 안내 드리니까 그런다고 해가지고 또 이거 문자 받으시면 바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은 관심 종목에다가 등록만 해놓으시고 이러한 종목들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만큼 수익이 날려 그러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관망만 먼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010-5073-8568번으로 제주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부려 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 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 해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 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도라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 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000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 현위치 대비해서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 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